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야 저 개가 야 이렇게 또 개가 여기 있네 우와 대박 야 여기다 여기 하자 이게 그 훈장 받은 개라는 말이죠 효진아 네 마음껏 먹어봐 자 준비스러워 한번 먹어볼까? 나도 잠가버놓은거죠 내가 잘라줄게 잘라줄게 먹어도 우와 박달되고 보물이다 우와 박달되고 보물이다 박달나무처럼 속이 꽉 차서 그래서 박달되고 그만큼 속이 꽉 찬 나 이거 다 뜯고 해주는 거 먹어 네 야 형 장난하냐 꽃게 음 음 조금 뜯거라네 잘라줄게 네 잘라줄게 네 잘라줄게 네 잘라줄게 그러니까, 내장을 긁어낸다. 여기 닭다리 때문에 뭐라고 해요? 여기 닭다리 때문에 못해요? 꼭 가야 되잖아요, 그렇죠? 아기들하고는. 쉴 때 좀 다닐다고.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바닷맛. 아, 깜빡. 형, 안에 살 엄청 많아요, 저기도. 정세는 말도 없이 잘 먹네. 그리고 이게 몸에 좋지 않아. 진짜 빡치는데요, 그런데. 그래도 맛있다. 제가 나중에 먹을 거야. 뭐라고, 뭐라고? 자, 이거 자자. 너 먹어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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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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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발 떡볶이 제일 맛있지 않냐? 그렇지? 고마워. 야, 야. 야, 야.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여기서는 먹는가? 제가 나중에 먹을게요. 여기저기 살이 막 날라대면 여기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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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막날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